1. 미개한 것들 중에선 그나마 진화의 가능성이 엿보이는군. 내게 협조해라. 날 다룰 줄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엠버, 그런 이름은 이제 필요 없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수단은 진화 그 자체일 뿐. 이름이 아니니까. 쉼없이 거듭되는 진화만이 그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이다. 너의 존재는 나를 거듭할수록 강해지는군. 아주 좋아. 카운터 원치의 분석이 끝나면 난 그 힘을 이용해 보다 완벽한 진화 공식을 정립할 수 있다. 아주 기대되는군. 인간의 시뮬레이팅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헛된 희망과 잘못된 심력은 정확한 개선을 방해할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지. 참 한심하군. 삶과 죽음은 순간이지만 기술은 영원하나. 그리고 난 그 기술을 담당하고 완벽한 그릇이지. 닭과 달걀 중에 뭐가 우선이냐고? 고작 그런 계산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나니 진화가 필요해 보이는군. 힘을 증명하고 결과를 쟁취해라. 하참군. 모두 진화의 밑거름으로 써주지. 이런 작은 패배로는 진화를 멈출 수 없다. 앰버? 그런 이름은 이제 필요 없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수단은 진화 그 자체의 이름이 아닙니까? 진화를 개시한다. 진화의 일루가 되어라. 너의 책에 가치를 부여해주겠다. 전개. 안식을 주마. 간다. 가서. 대미를 장식하지. 네가 보게 될 마지막 빛이다. 타다라. 전출핵을 부화한다. 자출한다. 포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